4월 10일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며 관련 대책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은 양육 돌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 아빠에게도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현재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까지 6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고용지원금도 기존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 유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자산, 돌봄 지원 등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24평, 셋이면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로 주는 우리아이 보듬주택과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준 뒤 자녀 둘을 낳으면 5천만 원, 셋을 낳으면 전액 감면해주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자리펀드 명목으로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로는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에 대해 저출생국민운동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출대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종교 등 각계에서 저출생 극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여야의 정책 제시로 시너지 효과가 있길 기대했습니다. 다만 지역 돌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며 정치권이 지역 아동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완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